내 공간 아늑하게 꾸밀 수 있었으니까 안 돌아다녀도 됐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했죠 오케이 그러면 안녕하세요 NGA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스타트업 회사를 대학 다닐 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춤을 이제 그만둔 다음에 일단은 그 친구들을 더 이상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계속 춤을 추고 싶으니까 연습실이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연습실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일단은 그 춤 친구들은 좀 많이 안 만났죠 동시에 이제 저는 어차피 군대를 가려고 했으니까 친구들은 다 병장 달고 막 일어서 오는데 휴가 나오는데 저만 이제 계속 북방부 시기를 안 돌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좀 걱정하셨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 이제 군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다가 인천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뭐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춤도 췄었고 건축도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도 하고 어차피 한 학기만 더 하면 그때쯤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복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좀 안 될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하는 일을 다 서포트 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이 있었죠 고시헌비 좀 서포트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학교 앞에 고시헌에 들어가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아버지가 운전해 주셔서 고시헌 앞에 이제 짐을 내려주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훑어보지듯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살짝 나는데 예전에 춤췄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제가 서울 프로팀 생활할 때 이제 거의 연습실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창고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연습실 문 닫았을 때 그 시간 동안에 지하철 타는 거예요 지하철 2호선을 보면 2호선이 이제 그때는 합정이랑 당산이 공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계속 빙글빙글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습한 적도 있었고 저희는 주로 비보이니까 비보이를 하게 되면은 주로 오프닝 무대라든지 공연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한 번 그때 당시 엄청 큰 돈이었죠 막 2, 30만 원씩 받았으니까 지금은 뭐 큰 돈이 아닌데 비교적 어쨌든 그때로 2, 30만 원 받고 생활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용역을 나가고 흔히 얘기하면 노가다 건축 현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연습하고 공연 잡히면 나가서 공연하고 제 친구 대학교 동기 중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온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집에 얹혀서 살았었었죠 되게 메뚜기처럼 그때는 완전 춤에 꽂혀가지고 그 춤만 추러 다니고 거의 뭐 학교 생활은 되게 등한시 했고 그런 삶이었었죠 근데 되게 젊은 날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때 에너지를 막 좀 끌어올려서 뭔가 투영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들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제 고시연이 생긴 거죠 서울에서 제 방에 생긴 거죠 저는 사실 고시연이 되게 좋았었어요 내 공간 아늑하게 꾸밀 수 있었으니까 안 돌아다녀도 됐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했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차피 춤추는 춤은 안 만나 그리고 대학교 동기들 이미 다 걔네들 군대가 있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공부나 하자 작업이나 하자 그래서 제가 춤췄던 영상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그때 이제 html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 건축했던 것들 고등학교 때 도면 쳤던 것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했던 과제물들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1년도 2002년도 그때쯤 그 만드는 과정이 이제 전 과 군대 가기 전까지 쭉 지속이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끼니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일단 배가 고프니까 고시원 일단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점심 즈음에 이제 딱 나가요 나가면은 형들이 오거든요 형들이 남주현아 밥 먹었니?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면 야 루아 밥 사줄게 그때 학교 식당이 좀 저렴했으니까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밥을 먹죠 밥도 더 주세요 해서 막 먹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형이 들어가자 그러면은 형 먼저 들어가세요 하면 이제 그냥 먼저 보내고 밖에 또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이 또 오세요 그러면은 남자야 너 밥 먹었냐? 그러면은 아 그 아...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 그래? 따라와 자식아 이러면서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러면은 저 그냥 햄버거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햄버거 그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그게 진짜 저녁이 되는 거죠 아니면 야식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형들 형들이 밥 사주고 형들한테 먹을 거 사달라 해서 그걸 점심 저녁으로 다 비축해 놓고 그렇게 생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작업하고 공부하고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3ds max 그러니까 3창 그래픽을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 통해가지고 컴퓨터 공학관과 그래픽 스토킹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막 찾아갔었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도서관 책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막 혼자 공부하고 그냥 그거에 거의 막 미쳐서 있었을 때니까 어차피 왜 그게 가능했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애들은 군대에서 제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뭐라도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좀 약간 목표를 높게 잡았죠 그래서 내가 3차원 그래픽까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고 들어가면은 제대한 다음에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그것도 공부하고 그런 찰나에 이제 4학년 형이 내가 이번에 이런 졸업 작품을 하는데 좀 그래픽 쪽으로 좀 서포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또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야 이거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시면 내가 밥은 다 사줄게 그때는 그랬어요 거의 건축학교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시다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선배 한 명에서 이제 두 명씩 이제 그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제 딱 그 형한테 붙었죠 붙어가지고 이제 거의 뼈다귀 감자탕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그 뼈다귀 감자탕을 하루에 두 끼씩 먹으면서 이제 작업을 막 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이 사람이 나를 끌어 댕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는데 항상 그 마인드로 그 사람들을 이제 서포트 할 때는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다가 졸업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저는 이제 거의 군대 들어갈 즈음 되는데 이제 삼천 그래픽을 아직 완성을 다 못 했고 아 좀 이렇게 책 보고 공부하니까 그때는 뭐 동영상 유튜브 이런 강좌도 없었거든요 뭐 그 온라인 코스 같은 것도 없었고 학원은 더더군 없었었죠 그런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없었고 이따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갈 순 없고 졸업 준비 위원장 하시는 형님이 그 형님이 자금하신 분인데 그 형님이 오더니 명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형 이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 이거 어느 선배가 내가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